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번아웃 돼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가요. 왜? 이 친구한테 일을 주면 빨리빨리 나오니까. 항상 시간에 허덕이고 나의 일은 끊임없어. 왜 이렇게 칼퇴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쓸남푸러 가는 거지. 저는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회사에서 성과를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 관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 관리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HR 매니저가 되어서 경력을 주도하고 개발하는 건데요. 셀프 동기가 명확할수록 열정도 오래 가고 그 열정이 지속되거든요.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면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 내 직업을 생각하고 부서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업에 가슴이 뛰었나. 그리고 나는 어떤 부서를 잘할까? 나는 영업이 맞을까? 파이낸스가 맞을까? 세일즈가 맞을까? 이커머스가 맞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소질을 먼저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이 입어서 좋은 옷을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가슴 뛰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열정과 가슴 띄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아서 일을 하든지 안 가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좋아서 더 잘하고 싶든지 이런 선순환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속성이 유지가 되려면 자기 관리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1년 365일 내복을 입고 수면양말을 신고 자는 이유는 항상 제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기 걸리면 내 몸 아프고 그 다음날 회사 나가기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부서나 기능들이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서 저런 부서 저런 부서 경험해 보면서 자기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주기로 봤을 때 한 2개 3개 정도 부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추천이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10년 차가 됐을 때는 나의 전문성 소위 컨설턴트로서의 나의 주특기를 확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자기도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가 이제 HR 매니저가 되어서 자기 경력을 주체하라고 말했던 이유가 큰 대기업에서는 인사 시스템 인사 제도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기의 업스킬링 리스킬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스킬에 업스킬을 하고 리스킬을 해나가고 또 멘토를 찾아다니고 인사부에 의존하기보다도 내가 주도적으로 HR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늘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면 사람이 관성이 되게 되고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잘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을 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세상은 바뀌는 거거든요. 업에 대한 속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의 정의가 한때는 고객 만족을 시켜준다. 팔릴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든다. 안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색다른 고객 경험, 해마다 이렇게 정의가 바뀌는 거죠. 나의 업무에 대한 인식,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정의를 달려가면서 나이가 부족한 스킬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왠지 내가 머물러 있구나. 뭔가 정체되고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슬럼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꼭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 내가 하고 있는 잡,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게 시대 변화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의미 부여를 꼭 저런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새해를 맞는 1년에는 꼭 하고요. 리뷰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한 번은 잠깐 멈춰서서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뭘 내가 레슨을 얻었고, 뭘 하이라이트를 했고, 뭐가 로라이트고.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잘한 거예요. 로라이트는 뭐예요? 내가 놓쳤던 거, 지연됐던 거. 그게 왜 그랬는지. 그걸 보면서 레슨을 또 얻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는 거죠. 동료의 피드백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가 우리 세바시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분들은 해보셔도 좋아요. 무기명으로 줘요. 강연근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부분을 스탑을 하고 고쳐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점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은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는 내가 새롭게 고치고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제 리더십을 고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될까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크게 저는 업무를 네 가지로 나눠봐요. 하나는 내가 혼자 해야만 하는 일 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자기의 몰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몰입 시간이 없이 계속 이 미팅, 저 미팅 휘둘려 다니면은 자기 퍼포먼스를 못 내는 거죠. 과장님이 시켜서 부장님이 시켜서 상무님이 시켜서 갑자기 오늘 퇴근하는데 일이 떨어져서 내일까지 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걸 100% 떨어낼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에 몰입을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저는 오늘 재택근무를 해서 불필요한 미팅은 조금 자제를 하고 완전히 오늘은 제 이 아이디어에 몰입을 해서 내일 제 의견을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변형근무를 한다든지 때로는 회사를 잠시 벗어나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몰두를 해서 어떤 하나의 전략 포인트를 찾아낸다 하는 거는 자기가 결정을 해서 좀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해야 되는 업무와 같이 해야 되는 업무를 구분해야 된다. 그럼 같이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떨까요? 빨리 상호 여러 부서와의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성과를 만들을 건가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걸 가지고 돌이 혼자 끙끙대고 하는 것도 역시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무를 할 때 일이라는 거는 나 혼자 집중해서 몰입을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같이 풀어서 가야 될 그런 업무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처음 하달받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업무가 있고 해봤던 업무가 이제 하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첫 업무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다 당황을 하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초반에 많이 망설이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도해봤던 업무일수록 마음을 가볍게 생각해라. 우선 사내에서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해본 유경험자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지시를 내린 그 사람을 만나서 왜 해야 되는지. 기본 성공 요인이 무엇이고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사전에 물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일할 때는 서로의 묻고 실마리를 찾아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일을 또 받았다. 저는 도리어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내가 이미 해봤어. 작년에도 해봤고 6개월. 그렇기 때문에 관성대로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색다른 퍼포먼스를 기대를 했는데 뭐야 이거 작년에 했던 거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일을 할 경우에 도래 약간의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했었을 때 여기에 레슨이 뭐였지? 지난번에 뭐가 성공 요인이었지? 달라진 환경에서 경쟁자는 또 어떤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지? 그럼 여기서 나는 추가적인 가치를 뭘 불러넣을 건지를 고민해서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루를 몇 등분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루를 적게는 4등분 많게는 6등분을 쪼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출근 전간에 고요한 나만의 시간 그리고 출근을 해서 오전 시간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시간 그리고 퇴근 후의 시간. 그래서 보통 아침에 저는 평균 한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 전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저는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게 끝나면 신문이 딱 7개가 도착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한 30분 만에 헤드라인 위주로 착착착착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고 갑니다. 주로 한 2km에서 한 3km 정도 그렇게 뛰고 들어오면 30분 이내에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세팅돼서 간다면 정말로 아침에 그 2시간이 남들의 반나절을 보내는 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 출근하면 보통 통상 8시 전에 도착을 해요. 도착해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이제 9시부터 미팅을 합니다. 저는 미팅을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팅 종류도 때로는 15분짜리 때로는 30분짜리 때로는 45분짜리로 해서 15분짜리 미팅은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돼. 어떤 아젠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5분 안에 간단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문을 얻고 싶거나 어드바이스를 얻고자 하는 그런 미팅 정도는 15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도리어 이제 30분짜리 미팅의 기준은 1대 1이 아니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의견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는 한 30분 정도의 미팅으로서 저는 할 수 있고요. 업무를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기 위한 미팅을 격주 단위로 합니다. 내가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것들은 한 45분 정도 편안하게 시간을 가져주는 거죠. 우리가 회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회의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회의에서 나는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를 사실은 반은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반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의견을 분명히 명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냥 참석을 한다. 나라 불렀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회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는 정말 필요한 회의만 해야 되고요. 정말로 짧고 컴팩트하고 임팩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회의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내가 기대하는 의견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회의에 참석할 때 물어봅니다. 오늘 이 회의의 아젠다는 뭐지? 그리고 이 아젠다 누가 참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 의견은 뭐지?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회의라는 것들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사고랑 실행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우리가 사원부터 팀장으로 가고 부서장으로 가고 임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까요? 실행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Operational Excell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실행을 잘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면서 서서히 우리는 전략적 사고의 능력을 길어야 되거든요. 매니저로 올라가고 디렉터로 올라간다는 거는 일의 방향을 잡아주고 일의 가이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략이라는 게 이미 남들 눈에 다 보이는 게 전략일 거예요. 전략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소위 자원을 가지고 남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똑같은 걸 보더라고 남과 다르게 생각을 해서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이게 하루아침이 될까요? 근무를 하면서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현장에서 보여야 되고 또 안에서는 데이터도 봐야 되고 계속 계속 파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라는 게 회사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간 분초를 나누는 데잖아요. 거기서 전략적 아이디어를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왜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전투를 벌이며 해서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더 이상 에너지 낭비 없이 나오는 거죠. 리프레시하고 저녁 식사를 먹고 산책을 하면서 그냥 빈 시간이 있으면 아!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 편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긴 빅 아이디어, 뻔쩍한 아이디어는 치열하고 바쁠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여유가 있을 때 어느 순간 딱 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나가서 약간의 여유 있는 환경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나온다. 실행을 잘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 거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래요. 저거는 전략이 잘못됐어.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위해서 잘못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또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은 전략은 맞으나 실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못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행을 잘하려면 왜 이 실행을 하게 됐는가의 전략을 이해를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전략의 어이도가 무엇일까? 왜? 왜? 포 왓? 무엇을 위해서? 그 답을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다섯 번, 여섯 번을 질문하다 보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를 정말로 보여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실행을 해나가는 이런 연습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서히 매니저, 디렉터로 올라가면서 전략적 사고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남보다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을 돕고 가이딩을 주고 디렉션을 같이 나누는 쪽으로 업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임원이 하는 일이 부장하고 비슷하고 과장하고 비슷하시다면 어떡해요? 타이틀에 맞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런 많은 일에 정해진 리소스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봐요. 경영진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에 맞게 리소스 배치를 결정을 하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다 만들고 사람 인재를 육성하는 자비거든요. 그러면 경영진이 해야 될 일은 올해 우리 회사가 가져가야 될 전략적인 우선순위는 뭔가를 서로 합의를 위해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7개, 8개를 만약에 정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로가 합의된 우선순위 일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중요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회사는 회사대로 방향점을 못 찾고 직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다 보면 그때 즉흥적으로 떨어져 있는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너무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달된 업무에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영진이 내려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분기벽으로 월별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정말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고 전혀 계획도 없던 일을 갑작스럽게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내리는 것들은 직원들의 몰입을 저는 아주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업무는 계획된 업무를 해야 되고 사전에 합의된 업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회사는요. 모든 자원이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인원도 느릴 수가 있고 버젓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달릴 수 있는 캡파는 아반떼데 GV90의 지금 속도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불이 나죠. 안 되는 거죠. 리더는 내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규정 지어주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몰입을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정해진 일에 포커스를 하고 정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항상 시간에 허덕이고 나의 일은 끊임이 없어.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지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칼퇴를 못하는 거야? 저는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인원의 배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 적어도 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쳐낼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매일 예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리소스로 봐야 되는 거죠. 다섯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하고 있어서 정말로 번아웃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냐 이거죠. 우리가 10명인데 어떤 사람은 120% 어떤 사람은 150% 어떤 사람은 80%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다 150%가 됐다면 이런 리소스의 부족인 거예요. 이거는 리더와 경쟁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먼저 쓰러지는가 치킨게임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롯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일의 배분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일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봤던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번아웃돼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가요. 왜? 이 친구한테 일을 주면 빨리빨리 나오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속화가 되어야 되면 그 친구는 결국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80%, 70%밖에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서 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럼 이 친구는 항상 70%, 80%밖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폐화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어이역이 부족해서 80%를 못 간다면 어이역을 부덕게 줘야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업무 스킬이 부족하다면 업스킬링 리스킬을 시켜줘서 공평한 배분이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레이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부장은 빨리 기다려요. 그런데 과장선에서 한 번 가면 한 번 차서 해요.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못 해주고 역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의 역할, 사원의 역할, 부서장의 역할, 임원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매니저 레벨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yes, no만 해주고 디렉션을 뿌려주지 못하고 직원들이 힘든 일을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냥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 필요한가요? 그런 역할이? 직원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각자 레이어별로 역할을 대단히 잘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불필요한 프로세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미 지금은 제대로 써먹을 수도 못하는 그 옛날의 프로세스 때문에 불합리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 동료와 자기 상사와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스마트하게 일해야 되는 거죠. 노동은 시간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동 밀도가 중요한 거죠. 1년 내내 비즈니스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써야 될 에너지를 잊어버리고 오늘 다 써버리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휴식은 뭘까요? 휴식은 나 이제 할까 했으니까 나 집에 가서 이제 잘래. 밥 먹고 테레비 보고 쉴래. 이게 아니에요. 휴식은요. 내일을 위한 충전의 기술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오퍼레이션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바쁘고 허극되고 이미 피로가 쌓여 있는 데서는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스트리직 띵킹과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쓸 에너지는 반드시 오늘 가지고 퇴근을 해서 내일에 충전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진짜 고효율의 일이고 스마트 워킹이에요. 칼테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와서 정하신 시간에 정말로 낭비약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당당함에 대한 자기 신념이 있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신념을 해가지고 내가 정해진 시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장의 눈치가 보여서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남들은 다 앉아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 게 부끄러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직 문화가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라이프가 한 세 가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워킹 라이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밀리 라이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 마이 라이프. 워킹 라이프에서는 정말 몰입을 통해서 하고 칼태를 통해서 내 집에 충전하우스 파워하우스에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충전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미 마이 셀프 타임.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전략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내 에너지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을 잘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롱런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